안녕하세요. 오늘의 오랫동안 파스타 우선 닭다리 그러나 맥주도 자금 잔치기 파스타 양파 냉장고 양파 양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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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죽을 꺼낼서 맛 guzz이에요 쌀 eles 밥 quier Ni 1것的 먹자 1스푼 2스푼 2스푼 3스푼 2스푼 3스푼 4스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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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곱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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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ating 물 그릇 które läm podr 참기름 소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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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파 소금 양파 양파 대파 양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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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란 계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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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파 소금 고추를 넣어주세요 오징어 소금 계란 소금 소금 구운 소금 소금 마요네즈 소금 고춧가루 고춧가루 계란 고춧가루 멸치 양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